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포켓이자드에서 나온 멀티맥스와 플러스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두 제품 모두 동조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제품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독스의 엑스프로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제가 동조기를 컬렉션하는 이상한 취미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로케이션 촬영이나 인터뷰 촬영할 때는 고독스의 AD360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포켓이자드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그 부피가 좀 크더라고요. 마침 고독스 홈페이지를 보니까 USB를 이용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광량 조절까지 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. 바로 송신기는 XT30이라는 송신기고요. 수신기는 XTR16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입니다. 제품 디자인을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. XT32는 엑스프로의 초기형처럼 생겼고요. XTR16은 이렇게 그룹을 지정해주는 다이얼과 채널은 핀을 이용하는 좀 오래된 방식입니다. 하지만 접촉은 USB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고독스 제품을 동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엑스프로를 구매하기 전에 이 XTR16과 호환이 되냐고 이제 가우 라이트에 문의를 했거든요. 거기 게시판에다가 그런데 게시판에서는 호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고독스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당연하게 호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공식 홈페이지를 믿기라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. 채널 구성도 일단 동일하게 마쳤습니다. 그룹 A로 마쳐놨고요. 채널은 8 동일합니다. 그럼 이제 AD36에 XTR16을 연결하겠습니다. 자 이게 바로 AD360입니다. SMDB와 유쾌한 생각, 포맥스에서도 OEM에서 나왔고요. 자 먼저 이쪽에 USB 포트에 XTR16을 연결해주겠습니다. 방금 이렇게 불이 잠깐 들어왔고요. 자 그럼 이제 전원을 올려 볼게요. 전원을 올리면은 이렇게 보이시죠? 4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. 얘도 4분의 1로 되어 있고요. 자 먼저 광량을 바꿔보겠습니다. 네 통일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네요. 가우 라이트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일단 이렇게 다 작동은 했습니다. 그럼 이제 테스트 발광을 한번 해야죠. 되는지 안 되는지 광량은 동일하고요. 네 잘 되네요. 아이고 네 광량 조절도 내고요. 광량 조절도 별 문제 없이 잘 되네요. 안 된다고 그러던데 네 이렇게 잘 작동합니다. 가우 라이트에서는 제품을 정확히 잘 안 보나 봅니다. 일단은 XTR16과 X-Pro-N도 호환이 잘 되고요. 기존에 XTR16을 쓰셨던 분들도 X-Pro-N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잘 되네요. 고독스는 호환성이 좋아서 참 좋네요. 네 여기까지입니다.